박수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축하해줄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도 불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허접한데 아 그래도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원래 카이 카이라고 써져있어요 이렇게 카이 오 야야야야 눈썹 탔어 명성적으로 눈썹 탔어 눈썹 탔어 이게 카이라고 적혀있고 여러분과 함께 케이크를 보려고 맞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어 원식이 원식인가? 댓글? 원식이 댓글 남겼나? 방금? 또 이제 어 이거 또 이제 그 영상통화로 함께 이제 또 축하해주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 야 야 원식이는 항상 빠지질 않아 역시 응 내가 광팬이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건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다 여깄다 여깄다 와 라비야 어 야 야 대박 야 초 같이 불어도 되는 거야? 응 아 뭐가 이렇게 음향이 울려 아 진짜 방음이 잘 안된다 그래? 아 일단 초 같이 불자 그래 네 야 일단 생일 생일 축하 노래부터 부르자 그래 노래 불러줄게 생일 축하 노래부터 부르자 우리 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노래 틀까요? 노래 틀어주세요 그래 노래 틀고 불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쓸래 박자가 안 맞잖아 맞았지 아 정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민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킹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티 같이 불자 금방 갈게 우리 위로 불게 위에 있으니까 자 불자 자 초 불자 그래 불자 아 간절히 바라면 만나죠 어떻게 생일인데 내가 생일 준비하고 우정 어떻게 생일이 네 생일을 해준 줄 알았지 예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예 그래 생일입니다 여러분 야 아무튼 멀리서 나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그래 월대야 고맙다 또 보자 그래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 조만간이다 보고싶다 건강하고 안녕 이 자리에도 원식이랑 문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안녕 너무 아쉽다 조현이랑 같이 봤었으면 좋았을텐데 생일이라서 축하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라이브가 안 꺼진다 계속 목소리가 들리네 안 들었으면 좋겠어 삭제했어 삭제 삭제 버튼 있네 같이 축하하니까 너무 아쉽다 아련하다 얼굴이 아련하게 남아있어 아무튼 이렇게 생일 축하 같이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나마 해서 기쁩니다 진짜 제 지금 사실 근처에 다 있어요 떠들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컨셉으로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제가 사실 12시만 기다렸어요 제가 12시에 무조건 팬분들과 함께 개 불화된다 초 불화된다 해가지고 지금 친구들과 함께 4명입니다 정확히 안정 방역수칙 지켜서 거리 딱 주시고요 온도 체크하셨죠 나도 그럼요 그럼요 안마 좀 쉴게요 이렇게 4명 이렇게 4명 이렇게 안나? 네 너 거기 앉아 응 이렇게 있는데 근데 다 이렇게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친구들이 있지만 있어도 전혀 지금 저는 팬분들과 함께하는게 어색하지않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밀파티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누가 맡아주실건가요? 네 오늘 MC 라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다같이 나오게끔 안되나요? 바로로 돌리시면 되잖아요 아 좋아 해본적이 없어요 이렇게 네네 아 되나요? 근데 제가 배터리가 10%도 안되거든요 지금 항상 충전을 안하시는데 충전이 안되시면 제 휴대포도 이용하고 아 네네네 아무튼 뭐 충전이 있으면 여기다 하면 되네요 갖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가 그정도가 안나와요 여기 있는데 한번 길이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MC 이렇게 고밀파티를 해야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안될 수가 있겠네요 아 될겁니다 될겁니다 네 지금 이제 MC로 원래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앞에 분주해요 여러분 생방송 네 이거 생방송이기 때문에 분주한데 아 배터리 수컵 됐어요 아 됐습니까? 아 좋네요 이게 다 나오는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